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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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여기서는 우동이지요 얘는 충무르김밥 먹는데요 충무르 충무르 아니야? 충무김밥 자 이제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한국국토정보공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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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 드시게요 호떡 호떡 드시게요 호떡 호떡 많이 드세요 호떡 먹을거에요? 아니요 호떡 싫어합니다 호떡 4개 드세요 호떡 꼬 수 호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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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 방식도 많이 왔어요 공동영지 바로 옆에 공원인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개나리 펴고 옛날에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는데 좋아요 보면 너무 한가해서 아프리카 방식도 좋고 아주 풀어놓을 수 있어 괜찮지 그렇지 축구야 물먹어 축구 일로와 물먹어 형 형 형 형 물먹어봐 저 무슨 소리야 야 너 처음 쓰여봐 색깔이 이상하다 너 미국에서 왔니? 야 저 처음부터 색깔이 이상해 야 저 처음부터 색깔이 이상해 하얀색 참새야 야 저 저런 참새 처음봤는데 야 뭐 드세요? 인연우리새끼인가 만지는 버릇으로 다 이렇게 놔야해 오케이 괜찮아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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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 옛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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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중계생 50명이었고 그나마 우리 학급이 사람이 제일 많았어 여자 11명 남자 7명 옛날에 운동장 진짜 커버였거든 지금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밤이 몇 두 시면 맨날 살아 움직인다고 그런 괴담 있었고 여기 이제 누가 샀어 폐교가 돼가지고 여기 교무실이었어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내 자식들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? 옛날에 이런 곳에서 놀았다 심지어 폴테도 없네 폴테도 없네 폴테도 있었지 근데 어 다 뺐겠지 이 살색집 눈물나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네 저 집에서 살았어 화장실 바깥에 있고 지금 저기 문 바로 있지 앞에 문 여기는 원래 톨게이트장 할아버지 여기서 톨게이트 쳐가지고 가끔씩 쳐보고 그랬었어 이제 아가들 잘 있어 우리 현우 우리 현우 많이 고생했고 뭔가 하나 해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신발하고 신발 하나 사주려고요 미스노 안녕하세요 신발 좀 보러 왔습니다 네 머리가 한데 이거 뭐 이 라인 요 요 요 세 개? 네 요 세 개 저거랑 그거랑 축구 축구 형도 이제 월요일부터 운동해야 되니까 네 이거 선물 형이 해준 게 없어서 선물이요? 어 저 거예요? 네 거야 저 사이즈 너 옷이 찐어 맞을 거야 아 진짜요? 너 저번에 형이 사이즈 봤어 자 형 잘 찐어? 응 열심히 운동하고 안 추셔도 되는데 아 진짜야 그럼 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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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럼 가면 열심히 해 알겠지 또 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가 꺼져 이제 자 여러분 여와보러 왔습니다 바이바이 자 우리 아가들 여완거 또 갈게요 아 아 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